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최고 높이 12층인 아파트가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대구에서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의 한 아파트. 지은 지 40년 된 노후 아파트입니다. 외벽의 균열은 더 깊어졌고, 세대 내부의 결로현상도 심각합니다. 예비 안전 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자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입주민 동의율은 69%입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D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고자 정밀 안전 진단에 대한 동의서를 현재 받고 있으며 정밀 안전 진단 동의서와 함께 신탁 방식에 대한 동의서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신탁회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예정입니다. 신탁 방식에 독주를 맞을 수 있는 하나의 단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만 신탁 방식에서 그 결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는 2026년부터 밟게 됩니다. 입주는 12년 뒤인 20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 비용이 많이 올랐지만 같은 경기 편성에 비해 오해하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주민자치 부담률도 줄어들고요. 주민 부담률이 줄어들면 분양에도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직 10층 이상 아파트가 재건축된 사례는 없습니다. 서구 내당동의 한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송현동 재건축 사례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